그대의 그게 매력이에요 하지만 그 시선은 난 안 보고도 느낄 수 있죠 집으로 늘어나는 일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 이런 날 날 돌아가요 수박과 사무실래요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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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마음을 숨기니는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면서 내라 거봉아요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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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요 그대 여자 달라고 말해요 난 이미 오래전 그대 여자 알고 싶었어요 난 이미 없다는 거 맞죠 혹시 숨겨둔 건 아니겠죠 믿어요 그대의 말을 해고 있다 해서 그대는 그게 맘에 들어 여자 말을 한 것 모습에 사실은 어머에게나 맘주지 않는 그런 남자죠 집으로 늘어가는 일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꿈어보여 이런 마음 노란가요 술 안 가고 사려줄래요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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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봐요 우리 마음을 숨기지는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며 손에다 넘어가요 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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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요 그대의 어깨가 달라고 말해요 이렇게나 이렇게나 그대의 어깨를 알고 싶었어요 오오오오오